이번 문제는요. 고1이 2013년 6월 36번 변형문제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낱말의 세임이니까요. 한 문장, 한 문장 열심히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있잖아 얘들아. 여기 메디엄 나와 있죠. 이 메디엄이 뭐냐면요. 매개체에요. 매개체. 알아두면서 첫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리가요. 도달한대요. 소리는 귀로 도달을 하겠죠. 근데 뭘 통해서 도달하느냐. 공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릴 때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공기가요. 유일한 매개체는 아니래요. 즉, 그 매개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된다라고 적혀있죠. 즉,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유일한 매개체는 아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될 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전달이 될 때 공기 말고도 다른 매개체들이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 그게 그 큰 소리가요 두렵게 해요. 누구를? 물고기를 그리고 약이 시켜요. 물고기가 어떻게? 수영에서 달아나버리게 한대요. 그럼 얘들아 이거는 뭘 가리킬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절을요. 뭐라고? 아, 소리는 뭐였음이 틀림없다? 도달했었음이 틀림없다. 그 물고기들에게. 근데 뭘 통해서? 여기서 보니까 물을 통해서. 아, 우리가 물가에서 큰 소리를 내면은 물고기가 도망치는 이유는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됐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예시가 나와요. 또 다른 예시가 뭐가 나오냐. 자, 인디언이요. 돼요. 그들의 귀를 갖다 댑니다. 자, 어디에 갖다 댔냐면요. To the ground. 땅에다가 갖다 댄대요. 자, 왜요? In order to 동사원형이죠. 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child. 감지하기 위해서요. 자, 뭐를 감지해? 먼 거리에 있는 발걸음. 어, 누군가가 온 건 아닌가? 를 확인하기 위해서 땅이 귀를 댄다네요. 자, 그런 소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clear가 분명한, 뚜렷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소리가 뚜렷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뭐 할 때요? 그 소리들이, 자, 운반될 때, 즉, 이동이 되어지는데 뭐를 통해서? 아, 땅의 귀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도 해서 또 다른 예시가 나와요. 자, 비슷하게도요. Gentle chopping. 이게 뭐예요? 그냥 부드럽게 톡톡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뭘 쳐요? 긴 테이블의 한쪽 끝을 톡톡톡 쳤어요. 그 치는 것이 분명하게 들릴 겁니다. 반대편에서요. 자, 반대편에서요. 만약에 귀가 대어져. 바짝 대어지다는 뜻이에요. 테이블에 바짝 대어지면요. 반대편에 있는 톡톡톡톡 거리는 소리가 잘 들린대요. 자, 그럼 그거는 뭘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소리는 이동이 돼요. 근데 얘들아, 귀에 이동했는데 뭐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공기도 있었고요. 땅도 있었고요. 물도 있었고요. 심지어 체부까지. 그러면 이거는 적은 재료가 아니죠.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가 되는 거니까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various라고 다양한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